지난 11월 8일 LA항공문화원은 제28회 미주 한서의협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. 이 협회전은 1990년도에 발전을 해가지고 금년으로 30주년이 되는데 이번 전시회는 28회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. 저희들이 회원이 한 100명 됩니다. 그 중에서 금년에 참여하신 작가분이 31명이고 그리고 31명 중에서 작품을 40점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. 거기는 한글이 12점, 한글이 17점, 또 문진아를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장르를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이 학생은 지금 이 학생은 일을 시행해보려고 노력을 했구요. 나는 이 학생들이 전시회에 Provider한 하나의 학생들은 이라는 학생들이 주요. 그것을 인해 보완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외근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줄 합니까요. 그리고 이것들은 학생들이 уч画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여기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outfit에 이 시각 세계에서 인사한 기술을 보여줍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인사한 기술의 복합을 보여준다. 이 시각 세계에서 인사한 기술을 보여준다. 한국의 칼리각화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. 이 스태프라스가 유지한 이슈에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